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금동 행운부동산입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할 집은 송파구 오금동 80-13번지에 이체한 만화하임 오피스텔입니다 만화하임은 9층 건물로서 2017년도에 건축하였습니다 5층까지는 오피스텔입니다 6층부터 다세대이구요 오피스텔은 1개층에 4세대 되어 있습니다 1호 2호 라인은 북동향 방향입니다 그리고 3호 4호 라인은 오금공원과 마주하는 남서향 방향입니다 해당 영상은 38.28 b 타입 구조로서 전용면적 29.84 제곱미터입니다 북동향 방향입니다 지금 안방입니다 안방 맞은편에 단독 가구의 감나무 보이시죠 정겹습니다 그리고 답답하지 않습니다 만화하임은 방 2개 화장실 1개 구조입니다 빌트인은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냉장고 인덕션 있습니다 세탁기 없는 옵션입니다 지금 보이는 하얀 부분이 냉장고 입니다 그리고 중문 설치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두번째 방입니다 조그만 발코니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발코니 공간에 세탁기와 건조기 놓으시면 됩니다 만화하임 주변에 학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금초등학교 세린중학교 오금중학교 오금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학생들 통학하기에도 편리한 곳입니다 화장실 화면 보시구요 만화하임 주변에 교통편 말씀 드리겠습니다 바로 인근에 시내버스 4대 운행되고 있습니다 3220번 3214번 3226번 3414번입니다 그리고 3호선 5호선 더블역세권인 오금역까지 도보 5분이면 됩니다 5분이 아니구요 도보 약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지하 헬스장입니다 상당히 넓습니다 주민들 활용하기에 좋은 공간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곳 헬스장이 마음에 듭니다 좋은 분이 빨리 입주하시기를 희망하면서 영상을 제작하여 보았습니다 여기 전세 의뢰가격은 2억 3천만 원입니다 오늘도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ließen 감사합니다.